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인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과 달리 초년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면모나 또 탁성들을 대중들이 좀처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 초년생으로서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지금 대권 고지를 향해서 전력질주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나 그런 부분들도 외부로 잘 알려진 바 같습니다 다만 끼어 있는 시민들이 믿는 구석은 윤 후보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공직 생활을 해봤던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또 정상적인 말을 하고 또 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같은 기대는 지난 160여 일 동안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건형 기자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찍은 거리에서 본 163일차 정치인 윤석열 뚝심행동령 경청낙관이라는 관찰입니다 물론 이 같은 취재계에 대해서 독자와 의견에서는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과장되게 긍정적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조건형 기자가 어떤 기사를 주로 써왔는가를 한번 살핀 다음에 그의 관찰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건형 기자가 주변에 윤 후보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을 취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과 관찰자의 그런 우호적인 선입견이나 또 선호가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번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뚝심입니다 뚝심은 정치인 윤석열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다 이것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히 발휘됐다는 분석이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설득했다는 것은 그냥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다음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경선 캠프의 대외협력특보였던 한 인물은 일단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꿈쩍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데리고 가고 밀어붙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점으로 발휘되면 소신 확신이 있고 어떤 잔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뚝심이 있다는 것이죠 배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저 고지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형 기자의 관찰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력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와중에 움직여야 할 때는 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수습한 울산 합의에서도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만나고 싶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있는 울산으로 향했고 향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빈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행동력입니다 다음은 경청하는 힘입니다 윤 후보를 특정하는 정치적 자질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청 능력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숙고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한 내부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있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스타일입니다 내부에서 참모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주장을 하지만 며칠 지나서 참모의 의견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청하는 힘인 거죠 결국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중에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끝까지 듣는 거죠 제가 윤석열 후보의 경청하는 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정언을 제가 들으면서 번뜻 떠오른 인물이 돌아가신 남덕우 경제부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어떤 글에서 누군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남덕우 전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강한 인상은 박 대통령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된다 노 라고 했다가도 다음날 사람을 다시 불러서 임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은 남덕우 부총리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능력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숙고해 가지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하다는 것이죠 잘 들을 수 있는 지도자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빠져 가지고 다니면 엄청난 민폐를 끝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가 윤석열 후보의 저력이란 분석도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다 정치 초반에 실언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지지율 하락을 깨끗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맷집의 바탕에는 낙관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낙관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비교적 좀 유복한 과정에서 큰 사람들이 낙관주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제 관찰기를 보면 그러니까 집안 유소년기를 성장할 때 집안에 크게 풍파가 없는 경우 풍파가 없었던 경우는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낙관주의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집안에서 이렇게 풍파가 좀 많고 예를 들면 사업하는 집안에서 부침이 심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대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좀 쉽게 초조해하고 걱정이 많은 그런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저는 이 낙관주의라는 부분을 보면서 인생에선 정말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옛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5월생이고 1960년 윤석열 후보가 1960년 12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서울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어떻든 간에 구수를 해가지고 사시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니까 그 구수 정도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은 그거는 뭐 대단한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은 구수까지 했냐 이렇게 좀 조롱조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정말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구수를 하면서 동기들이 다 사법고시로 올라가서 앞서가는데 절이든 아니면 독서실이든 간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뇌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야기죠 젊은 날에는 항상 뭐든 빨리 사시도 빨리 되고 행시도 빨리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뒤를 되돌아보면 정말 인생에서 버릴 게 없는 거죠 오수, 육수, 칠수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다는 일입니다 구수까지 해가지고 사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낙관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학습능력, 학습력 윤석열 후보가 학습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주변에 그를 보좌했던 사람 캠퍼 실무를 총괄했던 한 인물은 새로운 지식과 정부를 흡수하는 능력은 저희들이 옆에서 보더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한 10년 동안 싸워서 얻은 내공을 금방 자기 것으로 채득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한 인물은 정치 전반의 내용에 대해 섭속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 같습니다 주변에선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시야가 무척 좁을 것이라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직접 접해보면 다양한 분야의 박학다식하고 기본기가 아주 단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는 솔직단순함입니다 솔직함과 단순함도 또 윤 후보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다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말하거나 기교를 부리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가끔은 속마음도 숨기고 소위 화이트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로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거짓과 관계, 술수, 계략, 책략이 난무하는 정치판 그것도 대선판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앞으로 선전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낙관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다만 나는 그가 유리한 환경에 싸운다는 생각을 절대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첩첩산중이라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대선판은 절대적으로 현재 야권에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불리한 환경입니다 설령 국민들이 간절히 윤석열 후보를 원하더라도 좋은 성적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동네 상대방 편에는 온갖 군들이 다 몰려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들이 어디에 그 기술을 사용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들을 대선에서 여지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가 주변에 달고 다른 정치판에 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제야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야당 후보로서는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